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진제약을 준비하셨는데 그 광고가 생각나네요. 맞다 개보린. 삼진제약은 이 개보린 이름으로 유명하죠? 네. 1979년에 개보린이 탄생이 됐고요. 출시 8년 만에 1985년부터 진통제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00억 원대 매출에 진입을 해서 삼진제약의 핵심 품목으로 등극을 했고요.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든가 맞다 개보린 같은 히트 광고 문구 때문에 더욱더 유명하고요. 삼진제약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개보린을 알고 있죠. 개보린은 아는데 개보린은 무슨 제약사야 하면 삼진제약 하면 삼진제약? 이 정도로 지금 오히려 개보린이 삼진제약이라는 사명보다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통치통의 개보린 정 그리고 생리통에 특화된 진통제 개보린 소프트 연질 캡슐. 그다음에 초기 감기 및 해열에 관련된 개보린 쿨다운 정. 이렇게 개보린이라는 어떤 정제를 가지고 다양한 부분을 내놨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그리고 지금 개보린 정, 개보린 소프트 연질 캡슐, 개보린 쿨다운 정. 이렇게 자세한 효능 효과에 관계없이 개보린이라는 어떤 이것도 적이죠. 거의 뭐 고유문드, 대일밴드 이런 그 정도급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그냥 해열진통제 두통약 하면 개보린. 그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두통약에는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밴드만큼의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티슈에 크리넥스나 이 정도는 아닌데 두통약 하면 어쨌든 개보린이 3개 중에 하나 정도 생각날 정도. 그 정도 위치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수혜를 입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은 타이레놀을 찾고 계십니다. 계속. 그래서 타이레놀을 찾고 계십니다. 타이레놀이 없는데 자꾸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니까 저도 봤거든요. 옆에서 계속. 저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것이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냥 받아 가시면 안 되나요? 제발. 그렇기 때문에 30분 기다리고. 30분은 오버고. 한 10분 정도 저도 처방전서 들고 계속 기다렸어요. 너무 앞에서 너무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게 없다고 하니까 자꾸 그 약사 선생님이 다른 거를 설명하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꼭 사야겠다는 거죠. 그 좀 나이 드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타이레놀도 삼진제약 겁니까? 아니에요. 타이레놀은 삼진제약이 아니죠. 지금 타이레놀이.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타이레놀이 없어요. 지금 한국 얀센에서 제조한 건데 타이레놀이 풍기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변이 일어나서 확진자 거의 6천 명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빨리 또 백신 맞으라고 재촉할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럼 또 지금 3차 맞으라고 다 날라왔죠. 60세 이상 분은 3차 맞으라고 날라왔고요. 부스터샷.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이제 맞아야 된다고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맞고 나면 무조건 또 의사 선생님이 이거 만약에 맞고 나서 열이 나거나 이러시면 저기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이래요. 타이레놀 없으면 다른 거 사셔도 되는데. 처음에 타이레놀을 얘기해버리니까 가서 또 타이레놀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약국 가서. 그래서 앞에서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해열제 작용을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수십까지도 넘어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게 수십 개가 넘는데. 타이레놀이 너무 대명사보다 보니까 한국의 안센이 지금 만드는 게 재고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를 택할 것인가. 그럼 개보린 쿨다운정 드셔도 돼요. 개보린 쿨다운정. 개보린 쿨다운정이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굳이 그거를 찾으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결국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거 지금 심한 신분도 많거든요. 지금 옆 주위에 들어보면 막 열나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지금 첫째 날 둘째 날에 근육통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옆에서 많이 봤어요. 여성분들은 갑자기 생리 주위가 아닌데 생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개보린 쿨다운정이 매출이 같이 급증했다. 타이레놀이 올라서. 그리고 개보린 쿨다운정은 그냥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해열진 통제인데 비타민 효과도 같이 보면 좋잖아요. 일석이조라고. 그래서 여기는 아세트아미노펜만 들은 게 아니라 비타민 B1, 벤포티아민 들어있고요. B2, 리보플라빈 들어있고 C에 해당되는 아스코르부산이 함유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발열 오한 근육통의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작용을 해서 좋은데 여기에 같이 비타민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비타민제가 들어가면 일단 조금 몸을 회복시켜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400mg 들어있거든요. 개보린 쿨다운 한정에. 그런데 성인이 1일 최대 먹을 수 있는 게 4,000mg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증상에 따라 열정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너무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빨리 먹어서 열을 떨어뜨리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이 잘 팔리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열제 수요는 같이 올라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백신을 맞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이 근육통이 온다랑 열이 오른다예요. 그래서 항상 타이레놀을 같이 처방해주는데 타이레놀이 없으면 다른 것도 먹어도 된다는데 거기서 너무 고집을 부리시지 마시고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들은 거 사세요. 6월 달에 향남 공장에 생산되는 제조 단위를 두 배로 증설을 할 정도로 지금 이 개보린 쿨다운 정이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 접종자들의 열 내리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 기준으로 80%까지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접종률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또 3차를 맞아야 되고 그 1차를 처음에 맞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1년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곧 맞아야 돼요. 효과가 다 떨어져서 다 돌파감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개월마다 그냥 평생 맞으시면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해열제 수요는 꾸준히 올라갈 거다. 그래서 개보린 쿨다운 정이 정제에서 굉장히 OTC죠. 일반 의약품 부분에서 삼진제약의 매출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 이어질 속에 삼진제약의 매출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플레이리스. 이 제품으로 전문 의약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저번에 보령제약하고 다른 기업 할 때도 말씀드렸죠. OTC 쪽 일반 의약품이 있고 ETC가 있습니다. OTC는 이제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그냥 가서 사시면 돼요. 무좀량이나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이 약간 보험 적용되거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같은 건데 같은 로션인데 아토피 로션인데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굳이 그런 거를 조금 다운시켜서 받으려면 가서 처방받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버린 경우에는 약국에서 아예 살 수가 없어요. 약국에서 파는 같은 건데 예를 들어 박카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박카스도 편의점용이 있고 그렇죠? 박카스 D가 있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게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아예 ETC, OTC로 처음부터 구별된 거는 약국에서 못 사요. ETC는. ETC는 처방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죠. 플레리스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ETC. 아까 개보린은 OTC예요. 두통치통의 개보린 정의나 생리통의 개보린 소프트 연질 캡슐이나 초기 감기 및 해열 개보린 쿨다운 정. 이거는 자기가 증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해당되는 거 같다고 하면 여기 인터넷에서 보고 약사님한테 가서 복약 지도만 받고 사시면 돼요. ETC 이 부분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을 내린 거에 따라서 처방전을 발급을 해줘야지 약국에서 발급을 쓸 수가 있어요. 그중에 플레리스라는 게 삼진제약의 대표 제품인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주는 클레비 도그레 성분이 들어있어요. 혈소판이 응집되면 혈전이 생겨요. 많이 보셨죠? 혈전 생기면 혈관 흐름 막아서 나중에 피 안 통해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지금 겨울철 같은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 플레리스는 제네릭이에요. 제네릭 다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화학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이 제네릭이고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은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나은 걸 만든 게 개량신약이에요. 그러니까 화학합성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사가 화학합성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사가 특허가 20년이 돼서 만료가 되면 후발주자들이 제네릭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오리지널 의약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량을 해서 만들어서 개량신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후발주자도 개량신약을 만들어서 또 방어를 치고 공격 방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쉽게 맨날 예의로 들으는 게 비아그라잖아요.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화학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판권을 갖고 있는 화이자가 20년이 돼서 만기가 돼버려서 뒤에서 한미약품에 팔팔정의 치고 들어와서 완전히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망가졌잖아요. 거의 완전 폭망 수준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화이자 비아그라가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개량신약 내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 마름목고를 포기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기는 안 했죠. 마름목고를 포기하고 별모양 비아그라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별모양 비아그라를 만들어서 그거를 신약으로 인정받으면 그건 개량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맨땅에서 나온 신약이 아니라 비아그라를 약간 정제를 바꾼 거죠. 정제를 바꿀 때가 정형을 바꾼 거죠. 정형을 바꾼 아니면 모양이나 그걸 바꾼 거예요. 용법을 바꾼 이러면서 신약을 인정받으면 개량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의 오리지널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레미케이드를 만들었다. 레미케이드를 만들었는데 레미케이가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특허 완료가 되니까 셀트리온이 렘시마라는 걸 벗겨서 만들었잖아요. 복제약을. 그러다 보니 또 레미케이드를 만든 오리지널 사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조금 더 나은 걸 만드는 오리지널 사의 저쪽에 화학합성 의약품에 해당되는 게 뭐죠? 개량신약에 해당되는 게 이쪽에서는 바이오 베터예요. 그래서 렘시마 SC가 렘시마 IV 제형이 SC로 바뀐 거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화학합성 의약품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복제한 게 제네릭이죠. 그게 지금 삼진제약에서 만든 제네릭이 플래시스예요. 이 플래시스의 오리지널 약 이름은 플라빅스입니다. 플라빅스는 사노피에서 만든 겁니다. 한미약품한테 그 기술 반환 쳤던 프랑스의 사노피요. 이게 심혈관, 뇌혈관, 말초 동맥 질환 등에 사용되는 전문 약품이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 사노피에서 만든 플라빅스가 특허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만든 게 이 제네릭인 플래리스 이런 말이죠? 플라빅스는 이미 2007년에 특허가 완료가 되었어요. 2007년에 특허가 완료가 되자 이 시장으로 다 뛰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플라빅스의 복제약이 몇 개... 플라빅스의 제네릭을 삼진제약에서 만든 이름이 플라리스고 플래리스고 그거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똑같잖아요? 아까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20년 만료가 되니까 한미약품에서 만든 건 팔팔정이고 그 이름이 수두룩히 많아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1위를 했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왔었는 거고 무슨 50개 정도 제약사에서 다 만들었어요. 소사오를정, 이렇게 별개 다 있어요. 별개 다 있어요. 웃긴 이름이 말도 안 되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 그건 자기가 짓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비슷하게 짓는 경우도 있죠. 플라빅스, 플래리스. 아까 전에 바이오의약품에서도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을 만든 게 램시마. 약간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 비아그라는 워낙에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웃기게 간 거고 이름은 아예 다르게 간 거고 비아그라라는 이름을 모르잖아요. 팔팔정 들으면 거기서 느껴지는 거로 알 수 있지 비아그라에 빗자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플라빅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하게 만들었죠. 플래리스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120여 종의 복제약이 있는데 그중에 플라빅스를 베낀 거라고 하기에는 복제 중에 플래리스가 1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퍼스트 제네릭이에요. 퍼스트 제네릭. 1등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뮬러는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게 중요한가 보네요. 그렇죠. 왜 셀트리온이 성공한 이유가 뭔가요. 셀트리온은 솔직히 그냥 1등 맞는 거예요. 누구보다 1등으로 맞는 거죠. 레미케이드가 끝나자마자 먼저 들어.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복제한 약이기 때문에 뭐 신약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자기네가 만들어서 신약을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럼 후발절도 그대로 벗겨요. 그럼 한 300, 40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1등 하려면 누가 1등을 하겠어요. 먼저 깃발 꽂는 애가 1등 하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1등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진작의 플래리스가 2007년 1월 달에 오리지널 제품 이 사노피의 플라빅스가 특허 만료가 되자마자 퍼스트 제네릭으로 플래리스를 꽂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120개가 있는데 먼저 꽂아서 1등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제약은 먼저 꽂아야 돼요. 먼저 꽂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선점 효과 때문에 이 삼진작의 아직도 ETC 부분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거죠. OTC에서는 개볼인 ETC에서는 플래리스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가장 최근에 스탠트 시술 전에 한 알만 복용하면 되는 그 정을 내놨어요. 이 스탠트 시술 그거 아시잖아요. 이경규 씨도 받았는데 그 혈관이 막 수축되고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그 쇳덩어리를 넣어가지고 넓혀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플라빅스가 하는 원래 하는 게 뭔가요? 혈소폰 응집을 억제하는 클리피도그렐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탠트 시술을 할 때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이걸 먹어야 되는데 플래리스 정 중에 고용량의 클로피도그렐을 함유한 300mg짜리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스탠트 시술하기 전에 환자들이 이 한 알만 먹으면 그 혈전이 응고가 되는 걸 억제해주는 걸 내놨다. 아까 시술 전에 먹는 거군요. 시술 전에 최초의 고용량 그 제품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플래리스 쪽에서는 항상 최초의 뭔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제네릭도 퍼스트 제네릭을 내놨고 지금 고용량도 처음으로 고용량을 내놨어요. 삼진제약이. 120여 개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고용량으로 삼진제약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ETC 부분에서는 이 플래리스를 계속해서 키우고 투톱의 하나로 지금 매출의 어떤 투톱의 하나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개보링과 플래리스 투톱이네요. 네. ETC와 OTC의 균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행인가요? 이 제약업체들이 화장품 사업에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신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동국제약도 화장품의 상당히 매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삼진제약도 그러네요? 네. 동국제약은 OTC의 착용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진제약은 개보링 하나를 설명했지만 동국제약은 정말 많았죠. 그냥 고유명사가 된 것만 따져도 한 5개 정도 동국제약은 있었어요. OTC의 최강자였던 거고 그리고 지금 동국제약은 또 센텔리안24라고 화장품에서 대박을 터뜨렸고 제약회사 중에 화장품에서 제일 히트를 치는 애는 동국제약이에요. 인지도나 모든 매출면에서 동국제약이 압도적이에요. 일단. 그리고 다른 제약사도 동국제약의 성공을 보고 다들 뛰어들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삼진제약은 최근에 나왔어요. 2019년에서야 진출했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서울대병원에 피부과 정진호 교수팀 있는데 여기랑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화장품 회사와 틀리게 좀 차별화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니까 제약회사 만들어서 약간 뭔가 약효가 있고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협업도 보면 피부과 교수님들하고 무슨 교수진하고 협업을 해서 그 결과를 내놔. 약간 그런 게 있어야지 뭔가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거랑 차별화되면 출발점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ABH 플러스입니다. ABH 영어 그 알파벳 그 다음 플러스를 붙였어요. 브랜드 그 브랜드로 나서서 거기서 나온 게 스노아토크림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A가 앱솔루트고요. B가 뷰티고요. H가 헬스인데 헬스에는 플러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앱솔루트 뷰티 완벽한 아름다움에다가 헬스 플러스니까 건강을 더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아름다움은 화장품 회사에서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걸 첨가를 했죠. 뭔가 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만드는 것들이 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화장품들이 다 이런 약간 비슷해요. 컨셉이. 네이밍을 잘했네요. 이런 컨셉이고 ABH 플러스다. 저는 좀 발음이 어렵긴 것 같기도 한데 스노아토크림이 크림이 이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토피에서 생각나는 아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누라는 게 뭔가 저는 스누피가 연상이 되어서 이게 왜냐하면 역류와 아토피 크림 그쪽이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게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옷이나 기저귀, 발진이 많이 일어나는 역류와 피부 트러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성인분들도 어른이 됐는데도 가려움증으로 너무 힘드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인분이나 유아분, 영유아들 피부 약한 피부 장벽 가진 사람들 있거든요.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 먼지 예방할 때 사용이 가능하고 요즘에 겨울철 갈 때 건조해서 피부가 너무 가려운 경우가 많아요. 저도 건조함이 많고 홍조가 많이 일어나는데 똑같습니다. 건조함으로 가려움을 느끼거나 붉게 변하는 피부 염증 반응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피부 홍조가 심하고 가려움증이 심한 제가 한번 스노아토를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써보시고 효능이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삼진제약은 OTC와 ETC의 대표적인 제품들을 라인업에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적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 작년의 실적을 3분기에 넘어서고 나타나는데 전망을 좀 해주시죠. 지금 찾는 제약사들 공통점이 있죠. 아까 제가 코로나19 수혜라고 했지만 이 코로나19 수혜는 뭔가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라든가 진단키트 쪽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다이나믹하게 너무 금등락하는 것들 있죠. 그거를 피하고 본업을 하고 있는 제약사로 가자고 한 건데 왜 코로나19 수혜를 다시 갑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수혜가 제가 말한 그 수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백신 접종 후발로 나오는 그 해열에 관한 수혜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백신을 개발한다든가 진단키트에 관련이 되어가지고 2020년 3월 달 이후에 급등했던 그 제약사인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삼진제약은 하나도 오르지가 않았어요. 제자리 걸음이지. 2년째 제자리 걸음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흐름에 맞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매몰되어 있던 그쪽 백신 개발이 되려고 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 것처럼 뉘앙스를 줘가지고 급등을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망가지는 것들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삼진제약 같은 경우도 거기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작년에 매출액이 2,352억이었는데 이번 연도 예상치가 2,549억이 나와 있고 영업이익이 322억인데 지금 406억을 찍을 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4분기에 굉장히 적게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2, 3분기에 많이 벌어놨어요. 2, 3분기에 작년 총 영업이익을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 12월 4분기가 영업이 27억으로 9월 3분기에 대비해서 10분의 1토막이 나와서 나오는 건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 4분기까지 다 했을 때는 작년을 뛰어넘게 나와요. 2, 3분기에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작년을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되어 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결국에는 이쪽으로 결국 다시 제약사 쪽으로 전통적인 제약사 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죽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약사인데 왜 코로나19 치료제 때 죽어있을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못 받았어요, 버퍼를.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래도 오미크론이 뭐니 뉴스를 막 떠들고 이래도 그걸 믿어야 돼요. 인간의 힘을 믿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인간의 힘을 믿어야 될 때라고요, 지금. 인간의 힘을 믿으시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다시 그때 돌아가고 그러면 이미 그때 치료제 백신 주가가 상한가를 가야 돼요. 안 가잖아요. 7천 명을 가든 8천 명을 가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를 시키던 그쪽이 안 가는 거는 이미 시장이 다른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게 무슨 변이가 일어나고 여행이 다시 제한되고 또 큰일이 날 것처럼 뉴스가 맨날 나오고 그거랑 거기는 거기에 지금 정신이 팔리잖아요. 그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지금. 그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진제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